부르탈 예비역 장하사님 뵙어서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맨날 추천년님께서 18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뿌잉뿌잉 기미기미 찡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맨날 추천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짧잖아 이름은 안된다니까 이름 또 익숙하게 된다고 좀 길게 해야되는거 아냐 퀵뷰달라고? 어 나 퀵뷰 없는데 다 썼잖아 그때 수능때 아이고 기다려봐요 제가 나중에 사와서 드리든지 할게요 어 그럼 안받는다고 1 2 3 4 딜교하지마세요 5 아 이거 코멘트 지워야돼 다티나잖아 지금 지웠죠 여기네 5번이네 형한테 100개정도 받았다고 맨날 추천년님 뭐 퀵뷰 맨날 추천년님이 녹화하시는 분 아닌가 그 때 녹화하셨던 분 그 때 녹화하셨던 분 뭐야 5번 아니잖아 왜 코멘트 써놨어 4번 여기네 어 왜 아무 소리도 안나지 1탄처럼 만들어놨네요 1탄처럼 만들어놨네요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 없어 뒤에 이 녀석이 노말에 이렇게 함정이 있다니까 조심해야돼요 이상한게 껴있어요 어디지 4번도 아니고 어 위험 위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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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아니었지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다시 일로 올라가면 되나 3번인가 보다 3번 아니야 이런거는 이렇게 많은거는 의외로 1번이 답일 수가 있어요 이거 꼬고 꼬고 꼬아서 아니고 3번인가 2번 3번 남았지 3번 마지막까지 틀릴순 없다 3번인거 같네요 역시 답은 3번이네 퍼즐로 해놓은거 보니까 역시 3번 아니면 4번이지 시험도 그렇잖아요 자 이쪽으로 갈게 여기 아닌거 같애 왜냐면 저기 물음표가 있거든 이쪽이다 아 여기 왠지 아닌거 같지 노가다만 시켜놓고 아아 아니네 흐하하하 아 그럴줄알았어 고도리 동양하스다 동양하스 흐흐흐흐흐흐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잖아 아 여기도 아니네 뭐야 오 죽을 뻔했어 불 나갔어 저기서 먹는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뭐야 2번이야 2번이었어 와 어떻게 다 틀리냐 다섯개중에 다섯번 찍었는데 다 틀렸어 내가 왜 빵점 하는지 알겠죠 흫하흐흐흐흫 그냥 말씀드렸잖아 찍었는데 다 틀렸다구 흐흫 이걸 2번이네 흐흫 흐흫 이걸 2번이네 흐흫 흑흐흑 어 이거 죽.. 야 안 움직이면 죽잖아 어어? 아! 뭐야! 아니야 이것도 피해야되는 거야? 2번 맞나 이거? 유민? 일단 2번인 것 같긴 해 2번이 2번인데 숨어야 된다 저거 별같은거 먹고 아구아구 아 아아아아 나처럼 별 먹다가 떨어진 사람이 맞나보네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왜이렇게 길어 이상하다 여기가 아닌가? 설마 너 설마 저기 7번 있거든요 아아 뻔하지 너 이녀석 이거 설마 했는데 이거 숨겨놨어 고생만 했네 고생만 했네 하아 이런 더러운 함정맵엔 별을 주면 안 돼 그래도 다행이다 또 맵을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 나 같아서 저렇게 만들었을거야 낀김에 한판정도는 깨야지 한판정도 익스 깨고 하루에 한판씩 깨자 두판씩 해도 멘탈 터지더라고 뭐야 어 귀엽구만 귀여운 낚시야 낚시는 하는데 맘 약해서 제대로 낚시 못하는거 보소 흐흐흐흐 빨리 밟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밑에 동전이 돼버려 흐흐흐흐흐 니키타? 니키타야? 니키타라고 옛날에 이거 유명했던 샤론스톤인가? 아닙니다 흐흐흫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는데 시끄러워 아 처음엔 귀여웠는데 슉 피해주시고 아 아 아 그냥 저기 있는거 밟자 저거 자꾸 던 잡은 다음에 던진 다음에 밟으려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있는거 밟자 스피드 돼요 아 시끄러워 이거 악질이구만 이거 보니까 이제와서 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깐 그래 무적일때 밟자고 돌이 알아서 밟아준다고? 어 진짜네 돌이 알아서 밟아주네 어 어무하다 내가 그냥 피하면 되는거였네 어렵게 생각했어 그냥 피하면 저거 밟아주는데 착한애였는데 미안하다 아저씨가 세상에 너무 많이 풍파를 겪어서 그래 별 하나 줄게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1,2,3인데 1,2,3 두번 점프 뛰라고 세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으인